정현은 네,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, 선배님 안녕하세요. 선배님 네,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둘 셋 ALL IN HAUS 안녕하세요, 이치입니다 졸업, 정말 축하드리고요 할림TV에서 NNC를 준비 중이거든요 1장 씩만 뽑아주시겠어요? 체링 먼저 딱 다음 이거 이거를 뽑겠어요 감사합니다. 우리 이름 올 소속 그룹명 저는 뭔가 저희 잇지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? 눈 띄워 주시겠어요? 잇지는 지 지금 졸업하지 그 약간 그거 같아요 잇지는 파리의 잇지 알죠? 약간 그 라인이랑 비슷한데요? 그걸 좀 노렸습니다 매점입니다 매점 진짜 항상 많이 갔었는데요 정 정말 정말 그리울 거예요 정말 정말 그리울 거예요 졸업하시는데 학교생활하는 꿀팁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한 만큼 열심히 여러분의 끼와 재능을 보여 주셔서 꼭 학교에 입학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하시길 저 류진이와 채령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졸업식 하면 또 짜장면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씩 하면서 또 추억을 하나 가족들과 쌓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졸업하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졸업까지 하니까 저의 10대가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 잊지 화이팅! 정말 정말 그리울 거예요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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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